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본격 나섰다. UAE발 이란 북한 적대국 발언이 오게티 정도인데 이를 침소봉대해 국익 외교를 훼손한다는 비난이다. 그는 23일 페북에 이번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이 누가 보아도 국익에 크게 기여한 경제외교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 해외 순방성과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 외교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국익이지 타국 반응이 아니란 얘기다. 이상하게도 타국 관점을 빌려 우리 외교를 평가절하는 경향이다는 정치 역사를 거론했다. 그 선봉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건국 아버지란 평가에도 독재자 이미지가 중첩되는 인물이라 그간 야권에선 그의 외교적 수원과 성과를 평가절하긴 했다. 지난 뉴욕발 비속어 논란에서부터 이번 UAE발 적대국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폭탄 외교 경제 시한폭탄 외교 실패 주장을 앞세워 정부가 정작 일한 정부 설득 노력이 실패했다는 표현을 썼다. 안철수 의원이 이를 바로잡고자 설년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도 의식해 야당의 잘못된 국익 판단 기준에 대해 정면 비판한 셈이다. 국익 기준이란 새로운 화두가 흥미롭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com